먼저 잠깐 그 화가 가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. 이 그림이 이제 권성석씨가 그린 그림이에요. 송곡당 호가 송곡의 송곡당 권성석 그렇게 이제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고 전시회도 아주 편시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용씨가 준 상장도 있네요. 기왕이 이제 2년 지어서 왔으니까 앞으로 명당자리인 정화사 풍경도 좀 그림을 그리시기를 기대하면서 모시겠습니다. 권성석씨 권성석 이 순간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어도 그대 그대로 여기라도 낯선 일에서라도 꼭 한 번만 보고 싶어도 무뎌이 내 잘못도 있었지만 내 잘못이 너무 과했어요 시간 지나버려진 저는 반갑게 사랑은 끝이 났어도 그대를 보고 싶어요 그대를 보고 싶어요 이 순간 다시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그대 그대를 어디서라도 너만 지해서라도 꼭 한 번 보고 싶어요 가슴 시린 그 이별고 사랑의 모든 상을 알았던 나 그대 잘 못둔 일이 있었지만 내 잘못이 너무 과했어요 일자로 따라 하진 무슨 것 같아요 사랑은 끝이 났어도 그대 잘 못한owy 그대 잘 못한다고 저에게 좀 땡겨서 감사합니다.